마태복음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상과 백성의 장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상들과 장노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상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정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의 밭을 사서 낙은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읽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청독 앞에 섰음에 청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상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담아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 하시니 청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명절이 되면 청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의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청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스장들과 장노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청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다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달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달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고렌의 사람을 만남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당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당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듯이라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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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발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단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불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숨기며 텔레이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거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 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새 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세상들과 바리세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느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성격의 열 틈 마 보고 Republicans yesterday 성격의 미 pedante Vikings 감사합니다.